펑크 락 그르르 입으신가요? 그는 대화시산클리로 아내가 아니 왜 이 옷 입고 오면 다 애들 레이첼 인 줄 알지? 저희는 지금 대게 자리에 의한 데이너에 있는 деся가 우리의 창개urally adотив gak? 프레스컷 조심해주세요 왜냐면 저이게 바랄指는 당신이 너 뒤에 경찰 앉아있는거 안보여 레이첼과 프랭크 음 이 정보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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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한테 정보를 다 얻어 학생들은 더욱더 학생들에게 필요하니 프랭크와 프랭크는 더욱더 학생들에게 더욱더 학생들에게 더욱더 학생들에게 좋아 또 하나 얻었죠 정보를 다 얻어 케이트 얘기 케이트 마르스가 더욱더 쉬워 이디트는 무슨 말이야? 그녀한테 약 먹었어? 그녀한테 약 먹었어? 너 정말 짓끈해, 맥스! 너 정말 정말 잘해! 내가 한 사람을 안 좋아하지? 이해하시나요? 정보들아, 맥스! 다이너들아! 맞아! 넌 어르신이잖아! 그녀의 짓끈해! 고마워! 한번만 더 아버지 얘기 이 아버지가 나한테 협박 메일 보냈었어 그리고 내가 위험해 내 아버지 아니면 내가! 여기 아무도 말해! 그럼 내가 알고 싶어 왜? 그래서 너는 말할 수 있겠지? 응? 스포일러 알렉트! 그녀의 짓끈해! 아마 내가 도와줄게 너는 아무것도 필요해! 너는 아무것도 필요해! 내 사회에 안좋구나! 내 사회에 안좋구나! 내 사회에 안좋아! 내 사회에 안좋아! 하... 하... 아니, 얘는 무슨... 분노조절장애냐? 아니, 경찰 아저씨한테 가야지... 아저씨... 나, 맥스? 어... 레이첼과 프랭크 관련된... 제보가 있어용 네이탄은 레이첼 암버가 프랭크와 프랭크를 와 자기 개를 개싸움해 얘 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를 개싸움하는 거에 배팅을 했었대 약을 산다 아니야 개에게 개싸움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개싸움에 있는 개를 구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 개를 구경하고 싶다 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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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인간적인 면이 있네 애가 아니 열차 얻었는데 왜 못 나가 준 건 아니야? 하하 이씨 열쇠 여기 있단 말이지 프랭크 키 여기서 테이크 하면 저 포크로 내 손을 찍겠지 어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걸 잡아뜨려 개 스윙으로 먹게 I was eating those beans I was eating those beans I was eating those beans 이제 자빠졌을때 빨리 집어 아닌가 아니네 크흐흑 크흐흑 하흐흑 아 이제 적들 amendment야 가야 돼 뭐야? 너 그냥 그렇게 했지? 내 키도 다시 줘, 미치! 내 키도 다시 줘! 내 키도 다시 줘! 안 돼! 아, 키 어떻게 뺏어야 되지? 아, 이제 키 뺏은 거야. 이미 갖고 있는 거야. 주순 상태에서 시간을 돌렸잖아요. 어, 빅토리아가 나한테 문자를 왜... 어... 덤 콘테스트? 협박 메일도 아니고, 진짜. 자, 열쇠 갖고 왔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맥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맥스. 저 개껌 아니에요? 엠청 큰 개껌이다. 액ämiki처럼... 우은ils에 우뢔이 돌고 때면으려! uxux1 아아 시간이 안돌려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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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 던졌 자 들어가볼까 와 더럽게 사네 여기서 증거를 찾아내야 돼 아 우리 그녀의 전쟁을 다 cruiser할 수 있겠어 넌 우리 막 위로 돌아가면 돼? 우리 고속에서 위에서 아래에 있는 걸 볼 수 있을지 네요 그녀의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지 우리 your car에 밟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너의 곁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클로이 우리 조정에 있어야 돼 우리 라이첼의 정리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지 빨리 증거 찾아야되 놀 시간 없어 아 정신못 차리고 나아 정신못 차리고 엄청 넓네요 자, 찾아보자 어, 이 사진 보소? 컷보드 컴퓨터는 얘가 쓰고 있으니 룩 프랑크는 근처에 있는 이유는 베이스볼 밭 나이프 룩 프랑크는 드럭몬이 다 돈을 납돼 재생할 거야, 형님! 파이파이 어우, 드러워 라이터야 저게? 프랭크가 이걸 판건가? 웹비즈니스? 저걸 뭘 하려고 한거지? 도라이바가 있어야 돼. 컷보드 일단 보고 없고 포토 도라이바가 어디 있을까? 여기도 도라이바가 있어야겠지? 도라이바를 일단 찾아야겠다. 도라이바를 도라이바를 도라이바가 어디 있을까? 도라이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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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칼로? 칼로 열 수 있을까? 어, 칼로 열 수 있겠다. 칼로 열 수 있겠다. 일단 여기부터 열어봐 제 벌레이바가 도라이바가 도라이바를 열어봐 칼로 열 수 있겠다. 오, 천사 레이첼과 프랭크 래이첼과 프랭크 래이첼과 프랭크의 개사진이야 트레일러에서 여기서 찍었다는 건데 뭐라고 쓰여있는거지? 뭐라고 쓰여있는거지? 둘이 사귀었었나? 레이첼이 운전한거고 레이첼이 프랭크하고 뭔가 있었어 레이첼이 더 배우고 싶은데 어머 이런사진도 찍었단 말이야? 흠..파라다이스 레이첼 비해 레이첼이 우算 죽었다고 생각하네. 너네도 못하셨어. 도망가! 누군가가 없냐! 다 저거 어떻게 찾냐 저거? 저 뜻떄지 얘한테 설명을 들어야 할텐데 메이첼이 어딨는지 좀 철좀 들어라 인마 자기 인생이 제일 거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데이비드? 데이비드를 탓하는 거야? 널 떠나는 걸 선택한 게 아니야 니 아버지네 내 어머니는 자신을 탓하는거야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집에서 가고 싶어 그는... 내가 그를 탓하는거야 넌, 너는 없어 네, 맥스, 나는 너는 어린 아빠가 집에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그는 절대 못 할 수 있니? 물론 당연히 아니 근데 그 날 그 날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냥 정말 나쁜 사고였었군 그는 내가 더워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는 죽을 때 내 삶에 죽여있었군 이런 걸 들을 수 없는데 너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저와 함께 그리고 그것은 아무 사고가 아니었어요 너는 맞다 내가 이런 걸 듣지 못해 그는 알지 못해 얘 태우러 오다가 사고가 나신 것 같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책을 너무 하고 있네요 엄마도 그렇고 데리러 오다가 사고가 났나봐 그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결국은 삐져서 갔어 클로이 엄마가 제일 좋아한다는 사진을 줬죠 어? 뭐야? 사진을 보니까 사진으로 들어갈 뻔했어 지금 또 새로운 능력이 탄생인가? 아니면 저걸 보면 그때 기억이 되살아난다던가 호호호! 내가 볼 수 없지 들어간다 들어간다 엘과 알로 포커스 포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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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네 예 그날 아빠가 그 새로운 컴퓨터를 얻게 될 것 같애 내가 플래시가 너는 겁나, 맥스 이것은 기퍼들 내가 먼저 볼 수 없지 내가 볼 수 없지, 맥스! 맥스, 알려줘 워, 헤이 너 완전히 맥스 네, 그냥... 어렸을때로 들어온거야? 과거로와서 오케이, 클로이 손을 올려줘, 손을 올려줘 워! 내가 그냥 이 가족의 앨범에 도착할 수 없지 이제... 너가... 이게... 그런데... 여기... 여기... 클로이는 그냥 아이들 클로이는 애고 내가 너무 가까운 시간을 타고 온건가? 프랑스는 그들은 그들 18살이었는데 갑자기 13살이 됐어 어떻게? 우리! 나는 계란을 부르기 위해 몇 계란을 기억하시나요? 엄마가 생각하시더라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몇 계란을? 그들끈이 없지 지금이 못났어 지금이 못났어 난, 엄마가 떠났다 우리의 악략을 만들었구나 그 멋진 그림을 기억하시네 클로이는 그 멋진 그림을 기억하시네 클로이는 맥스는 정말 좋아 좋은 머리가 좋아 여기서 뭘 찾아야 하는거지? 무슨 증거를 찾아야 하는거지? 게임하고 있었나봐 포즈가 알려있네 DVD 닌텐도 있다 닌텐도 클로이가 이걸 읽던게 기억나 전에 이 사진을 봤었지 나와 아빠 아 이때구나 어머니 데리러 가는 그러면 아버지를 안보내면 되겠네 그러면 아버지가 안돌아가실거 아니야 클로이 아빠가 못가게 해야돼 지금 마트로 아내를 데리러 갈려고 아하 안돼요 안돼요 키를 내가 미리 숨겨놔 키를 내가 미리 숨겨놔 가족들은 이렇게 즐거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내가 너희 엄마가 떠났다 그거를 알려줄게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시간 돌려 오오오오와 여기는 못가게 해놨네 워우 여기 다 흘러가 전화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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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제가 받을게요 안녕 안녕 고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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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s dó 안녕 러브유 키는 나한테 있지 키는 못 찾으실 겁니다 제 주머니에 다 있걸랑요 어 아니 저 아 망했어 아 재기를 저 키를 찾는 것 때문에 안돼! 중요한 분기점은 바로 여기야 노력했어 노력했어 하지만 클로이를 위해 윌리엄을 구할 수 있어 안 되나보다 안 되나봐 안 되나봐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안 돼 어 여기서 안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시작이 안 된단 말이야 저기까지 가야 돼 동그라미까지 좀 더 돌리자 좀 더 아 당연히 아, 이거 아닌데? 이걸로 숨기든가? 뭘? 숫자꾸냥에 버리면 안되나? 안되네? 어, 버릴대가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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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웨이!! 뷔웨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퀸이퀸거 없어져으면 울림이 흔들끼리^^ 엉뚱... 알루엉 비밧 사이킬거 bound 윌리엄이 엉뚱이킬거 isn't he 숙여져여 죄송합니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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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아저씨 아 이것도 잘못한거야 어디다가 던져버려야 되냐 이걸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안나게 해야돼 냉장고에 넣어버릴까? 어 정글은 음악아 고맙다 냉장고도 안열려 정글은 음악아 고맙다 아 여기 물속에 넣어버려 설마 소리 나겠어? 된건가? 정글은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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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정글은 음악 버스 타고 가세요 버스 타고 가세요 이거 가능하다고 좋은 call 오 네 버스는 아주 좋네요 모든 15분에 들어와 너와 조이스 그리고 조이스 그리고 환경을 버스는 15분마다 오니까 그럼 아빠를 살렸는데 와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뭐야 그래도 사망 어? 와 사진 바뀌었어 캠핑사진 데이비드가 없어지나요? 없어지나요?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나요? 없어지고 히 미래를 바꿔 버렸어 이제 클로이는 불량소녀가 안 돼 있겠네 네이든 네이든 맥스는 높아졌어 그녀가 너무 이상해 맥스는 잘해?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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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안 돼 코트니,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안 돼 그녀는 그녀가 안 돼 아빠를 그녀가 안 돼 그녀는 그녀가 ville 그녀는 그녀가 안 돼 라이너는 그녀가 안 돼 뒤택 클로이를 빨리 봐야돼. 어떻게 바뀌었을까? 레이첼도 과연 실종이 안됐을까? 그럼 이제 주인공 사진만 있으면 어떤 과거든지 바꿀 수 있단 얘기네. 고래 어? 폭풍이 오고 있다. 저거 막아야 되는데. 아 2개의 고래. 3개의 고래. 뭔가 기후 이상 현상 때문에. 나비효과인가? 빨리 클로이네 집에 가봐. 제일 궁금해. 문 여는 순간 넥스트 에피소드. 2B 컨티뉴 나오면 아주 그냥 확 맥스 커필트. 어? 윌리엄? 시아로에서 비쥬얼에 가고 싶어? 큰 시티에 있던 곳에 보내면, 우리 다시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보았어. 아니요. 클로이에게 말한다고 하지 않으면, 말하자마자, 너가 봤을때는 죽을때. 잠시만요. 클로이! 너는 비지터가 있어요! 아 어떻게 된 거야 또 뭐 때문에 저렇게 됐지 또 다시 가서 또 바꿔야 되나 다시 또 돌아가야 되나 이유를 모르니까 저렇게 된 이유를 이유를 몰라 카오스 이론 혼돈이야 혼돈 다른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게 어떻게 바뀔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나비효과인가요? 아 차 선물 받고 운전하다가 사고?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렇게 또 에피소드 3편이 끝났네요 4편은 뭐 또 한 달 정도 있다 나오겠지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순 없을 거야 아마 이거 마지막에 스킵해서 보면 선택지가 나오거든 당신은 돈을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플레이한 사람들의 선택지예요 돈을 놓고 간 사람들이 56% 그리고 클로이한테 키스한 유저들이 78% 그리고 클로이 편에 선 게 83% 그리고 프랭크의 개를 안 다치게 한 사람들이 90% 프랭크의 개 죽인 사람들이 6%나 돼 와아 대박이다 크흐흐흐흫 대 대박인데 어 근데 이건 세부적인 선택지 어? 다음편? 이게 볼텍스클럽 파티구나 아아 다크룸 에피소드 4 다음편 예고 다시 간식 revolution 시작 Will Basically 지금 little